오페라 성형외과는 윤곽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윤곽수술에 관해서 혹시 저희 병원만이 노하우가 있을까요? 네. 일반적으로 윤곽수술은 세 가지 수술을 하는 것인데요. 광대뼈 수술이 있고 턱끝 수술이 있고 사각턱 수술이 있습니다. 그런데 광대뼈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분류합이라고 해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볼처짐이라고 해서 얼굴 피부가 늘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저의 오페라 성형외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최소 방리를 통해서 수술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볼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회전해서 광대를 시켜줘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뼈 뒤쪽에 잘라지는 부분을 상방으로 올린 다음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볼처짐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쪽과 뒤쪽을 각각 고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분류합이라고 하는 뼈가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턱끝 수술의 경우에는요. 보통 턱끝을 T절골이나 V역 V자 절골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뼈는 줄어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턱끝 수술을 할 때 안쪽에 있는 근육을 묶어서 위로 당기는 수술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각턱 수술의 경우에는요. 사실 측면에 어느 정도 각을 약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너무 다 잘라버리게 되면 턱뼈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일단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귀 밑쪽에 있는 각을 소량 남기고 정면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피질골이라고 하는 뼈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절제를 하기 때문에 봤을 때도 자연스럽고 효과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수술해주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훨씬 더 수술효과가 크면서도 자연스럽고 또 봤을 때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원장님. 네, 감사합니다.